오늘의 사연입니다. 임팡님, 제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야에서 이미 성공했다는 생각으로 인해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는 생각에 열심히 안하게 되고 오히려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목표를 설정해야 열심히 하게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방법으로 현실화를 해야지 도움이 될까요? 답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귀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언젠가 꼭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제가 수십 번을 최소한 받았거든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드림보드, 백일노트, 혹은 심상화 등 우리의 잠재의식 최면을 걸기 위한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많은 형이상학 책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 하나는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믿으며 살아가라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목표를 이루시려는 분들은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결과를 냈다라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정신적 작업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문제점이 생깁니다. 나는 어차피 잘될 거야. 나는 어차피 합격할 거야. 와 같은 초긍정적인 생각을 하다보니 근거 없는 자신감이 쏟아져 나와 불안감이 사라지고 노력을 덜 하게 됩니다.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있기에 내가 정말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한 답을 공유하자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할 욕구가 나지 않는다면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욕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힘들거든요. 하지만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어떡할까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불안감이 떠오를 겁니다. 이제 슬슬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충동이 마음속에서 들기 때문에 불안감이 느껴지죠. 이런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그 불안감을 없애고 싶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평소에 미루던 일에 대해 불안감이 올라온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적당한 시기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험에 붙을까요? 그건 하늘에 달려있겠죠. 모든 사건의 결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이 언젠가 그걸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게 언제 이루어지든 뭐가 중요할까요? 미리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제주도 여행을 언젠가 꼭 가겠다 다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제주도 여행은 다음 달에 가든 내년에 가든 혹은 5년 뒤에 가든 결국 언젠가는 제주도 여행을 갈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100% 이미 확신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에 대한 불안도 없고 집착도 없고 지금 당장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도 없습니다. 바로 이 느낌을 지금 그대로 여러분이 목표에 적용해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목표가 취직이든 연애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너무 크고 무겁게 그리고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언젠가 100% 갈 수밖에 없는 제주도 여행을 바라보듯이 편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제주도 여행 패키지를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쓸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제주도 여행을 위해 이것저것 열심히 애를 쓰며 알아볼 수도 있지만 결국 언젠가 그곳에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번 제주도 여행 계획이 혹여나 흐지부지 되어도 다음에 내가 그걸 더 원하는 시기가 왔을 때 더 열심히 알아보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이루어질 거란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모든 일에 그것에 맞는 우주만이 알고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생각, 영감과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믿습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10대때도 있었지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도 40대에 학업에 눈을 뜰 수 있고요. 20대때부터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행동이 나오지 않았던 사람도 50대에 갑자기 사업을 하고자 추진할 수 있어요. 시험기간에도 때가 되면 알아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지금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노력 없이도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질 운명이거나 혹은 아마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타이밍이 아니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더라도 미래의 더 완벽한 타이밍에 더 큰 충동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라 자연스럽게 추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믿으니 노력을 안하게 되었어도 노력을 안하게 됐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갑자기 위기가 닥쳐서 어떤 일을 급하게 해야 하는 등 여러분께서 행동으로 옮길 타이밍은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오늘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심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 마인더를 참고해주시고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